안녕하세요. 8연구 업무대님의 판별TV의 박상규입니다. 2024년 3월 19일자 8연구 문의사, 대부업법상 간주의자와 제3차 약속 청소입니다. 청구일은 2024년 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나 22962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약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미래에서 증권이고 피고는 채무자, 상급 계약 특징 원형을 보시죠. 이 원고는 2019년 11월 29일 날 피고회사와 20억의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대주주인 피고A로부터 주식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은 80억.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9년 12월 20일 주식 매매 예약에 따른 의무불이행 시 80억 원의 유약벌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0년 7월 27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A, 대주주의A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또 원고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을 해서 수수료로 피고회사로부터 1억 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원심은 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예약 완결권을 대출 계약에 따른 간주이자로 보고 초과이자에 해당하여 유약벌의 지급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대부업법상의 간주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외에 여하 멍멍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간주이자라고 해서 이 간주주까지 포함을 해서 초과이자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 제3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고회사가 채무자인데 대주주인 A와의 주식매매계약의 약간 담보 성격이 있었는데 이것도 과연 그러면 채무자 이해자가 제공하는 것도 이런 간주이자에 포함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냐면 간주이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최단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제공자는 채무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대부계약의 채무자 이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대채무를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 금융자묘, 수수료는 모두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금전대차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간주에 포함되고 결국 간주이자에 포함을 해서 이자를 넘어서는 경우는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유학법 청구는 기각되는 게 원심의 판단이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렇게 80억의 주식매매계약은 20억 원의 대출계약과 관련된 계약으로 본 것입니다. 주식매매계약이 별도로 체계된 계약이었다면 대부업법상의 간주이자 규정에 적용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판케르의 요지는 간주이자에 관한 요지이긴 한데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주식매매계약이 과연 대출계약의 금전대차의 대가 연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원고의 머릿속에서는 이거는 이자와 관계없다라고 해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완결권 행사 그리고 80억 요약법을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금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이거는 대출계약과 관련된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봐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보험장님 판변TV의 판변TV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5일자 판례원 보험 인사 실수원 보험 보험금과 본인 부담 상한 제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4년 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타 2839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보험계약자고 피고는 질병보장보험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상고를 했는데 보험사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08년 11월에 피고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상에 보면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해 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이런 거 그래서 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문제 이거죠. 결국 건강보험 의료비가 있는데 의료비 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돈이 있고 내가 내는 돈이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에 아예 해장하지 않는 거 그래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은 뺀 나머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건강보험을 보상하지 않는 것 이것만 약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2021년 8월 3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원을 했고 보험료 411만 원을 냈죠. 내니까 물론 보험도 됐고 건강보험도 되고 비급이 되고 어쨌든 섞여있겠죠. 411만 원을 내서 있는데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 부담 상하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6개월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은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제도를 새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보험이 대상이 되는 그런 질병이나 치료를 받았을 때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넘게 되면 의료비가 과다하니까 3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원고는 입원료 등으로 의료비 납부를 411만 원을 다 냈는데 본인 부담 상하액 제도로 인해서 111만 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급받는 이 111만 원 부분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라고 하면 원심은 특약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럽다고 보고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특약사항의 환급금액은 보상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 약관을 다시 한번 봐라.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보험금 지급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6개월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111만 원은 공단이 결국은 부담하고 결국은 본인이 납부를 했지만 환급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단 부담금이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약의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 부담의 상한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6개월 안에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이 결국 안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명확하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 부담금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2008년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가 나중에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2008년도의 약관에 따르더라도 동일하게 명확하게 해선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은 본인 부담금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년 보험금 대기의 판매TV의 한주영영입니다. 2024년 3월 15일자 판매원고 분사 가처분과 이의신청은 동일 신급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4년 1월 25일이고요. 사건 보로는 2023마 7238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한 청구고요. 상대방이 신청을 했고 제안고인이 피신청인으로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해서 제안고를 했더니 그 제안고인이 파기환송돼가지고 결국 제안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소송비용 확정이라는 거는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가 있겠죠.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누가 이겼냐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더 부담하는 사람이 있고 덜 부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더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그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고인이 제안고를 했다는 거는 그게 너무 많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내용 보시죠. 신청인은 제안고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합니다. 1심 법원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그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 이의사건에 관해서 제안고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처분 사건 변호사 보수 119만원 가처분 이의사건 변호사 보수 119만원을 합산해서 이거를 물어줘라 이렇게 한 거죠. 문제는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 이의사건이 동일신급 사건인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신급 단위로 산정한다. 신급. 그러니까 동일한 법원의 동일신급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한 번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처분의 이의라는 거는 가처분이라는 거는 신속성, 그 다음에 밀행성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빨리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를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언제 아느냐 가처분이 결정이 나서 나한테 날라오면 그때 아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과를 받아줘서 다시 그 판단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어차피 상대방 의견을 안 듣고 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때 비로소 동일한 신급으로서의 구성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처분의 이의는 같은 신급의 불복신청이지 결국 하나의 신급 단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처분 사건의 119만 원을 했으면 이의신청에는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안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송비의 확정은 너무 과하다. 여기서 파기한 겁니다. 이 변호사 보수는 신급 단위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 이의 사건이 동일한 신급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보존처분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소송과 집행이 하나의 절차로 맞물려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를 완전히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처분이라는 보존 절차에서는 가압률 가처분 보존 절차는 하나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보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런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 이의 사건도 하나의 절차의 소송 절차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미 집행도 이미 끝난 상태죠. 이의신청이 됐고 그러면 동일신급이라는 것. 실무에서는 왜 원심을 잘못 봤냐면 가처분 사건의 사건 번호와 가처분 이의 사건의 사건을 다르게 부여합니다. 다르게 부여하기 때문에 결국 하검심은 사건 번호가 다르지 않냐 다르니까 별도의 사건이냐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신속성으로 실물 없이 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어서 결국 동일신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근로복지공단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파괴가 됐으니까 결국은 산재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이제 사지광이 이렇습니다. A 회사는 문서 파쇄 대행 업체이고 B 회사에다가 파쇄 및 운송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A 회사의 집 차주로부터 화물 작전을 구입을 해서 B 회사와 집 계약을 체결합니다. B 회사와 집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2년부터 17년까지 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했고 8시 20분에 출근을 해서 6시 30분에 퇴근을 했고 휴무일은 A 회사에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계약은 B 회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A 회사와 업무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A 회사로부터 매일 거래처, 작업량, 주 대금들을 확인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 명세표, 파쇄 완료 증명서 같은 걸 다 A 회사에 보고를 한 겁니다. B는 사실상 껍데기만 있는 거죠. A 회사에는 3명의 직영기사와 4명의 집 차주가 있었는데 업무대행이 차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트럭 같은 거이죠. 차량에 파쇄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A 회사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매월 407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서 요금을 받았고 유료비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러다가 파쇄 작업 중에 파쇄에 손이 빨려들어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거죠. 문제는 이러한 원고가 집 차주인데 심지어는 A 회사하고는 계약도 하지 않고 B 회사하고만 집 차주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때 A 회사의 근로자로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A 회사는 원고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고정급을 받고 유료비는 A 회사가 부담을 했고 파쇄 장비도 A 회사의 소유이고 문서 파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B 회사라는 것은 계약은 체결했지만 원고와 매매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고 운송사업 허가 필요 목적으로만 B 회사가 계약을 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고가 A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도 원고와 직접 했지만 그것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유력한 직구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A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최종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십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부는 임금을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없어도 혹은 다른 계약이 있어도 다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항하는 임금을 받고 그리고 그 업무에 관해서 지휘 감독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계약이 없어도 또는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근로자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휘 차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원고는 A 회사와 아무나 계약을 체결한 게 없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B 회사하고만 제휘 계약을 체결했지만 A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고 A 회사로부터 서비스 요금의 임금을 받았다고 보이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근로를 제공했고 따라서 A 회사의 근로자로 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 명칭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지휘 감독, 노무 제공, 임금 목적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호를 했는데 파악이 환정돼서 일부 무죄 취지로 받은 겁니다. 사지왕이 이렇습니다. A는 피고인 1이 작성한 지급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5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A는 피고인 1이 대표 있는 B 회사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권 그러니까 피고인 1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피고인 1이 재산을 찾아보니까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등기 이전 청구권이 있다. 그거를 압류하고요. 가압류를 하고 피고인 1과 B 회사가 피고인 2가 대표인 C 회사에 다지고 있는 양도대금 채권 그러니까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B B가 갖고 있는 C에 대해 갖고 있는 양도대금 채권 뭔가를 넘기고 나서 양도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채권을 가압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C 회사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날라갔고 B 회사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날라갔죠. 결국 대표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피고인들은 분양을 마친 후 2016년 6월 말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2019년 7월까지는 분할하여 4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가압류 신청금을 취해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A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 조정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연대해서 사귀를 하고 1억 4천만 원을 포기하게 된 거죠.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이렇게 피고인 C와 B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이 말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거짓말이다. 따라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1억 4천만 원을 면제 받은 것을 사기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민사소송 중에 조정협의 과정에서 변제 능력을 부풀려가지고 청구금액 일부 감액 받는 것을 합의한 경우에 이 감액 부분에 대한 사기를 소송사기로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된 거죠. 대원은 뭐라냐면 원심은 C 회사의 양도 계약 성수약을 성사시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기망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C 회사가 이걸 다시 팔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 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팔 수 없었다는 걸 본 겁니다. 따라서 A로 하여금 1억 4천만 원을 포기한 것을 사기가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소송 자료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 원인인 지급 확약서의 작성 경위도 약간 불분명하다.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A는 민사소송 무렵에는 사채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소송과 조정 절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C 회사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은 다른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는 거죠. 결국 A가 이상적 판단의 결과로 조정에 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결국은 C 회사의 연대직의 부담까지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소송 사기는 허위의 주장이나 허위의 자료, 위증 이런 거를 해서 법원을 기망해서 판결을 얻어내리는 범죄를 말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허위 주장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피해자 A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에 임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고 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조정 결정으로 끝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A는 결국, 피해자 A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받았고 본인 사체 중개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피고인의 연대 채무도 부담이 추가됐죠. 또 시회사에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협의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조정 결과로 사억 채우면 확정됐지만 1억 4천은 채우면 면제 부분은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